황곰아 우리 황곰아 지금 어디가 황곰이 우리 황곰이는 심장검사를 받으러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갑니다 그냥 정밀검사를 좀 받아보고 그리고 빨리 그거 수술해야죠 그래서 황곰이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얘가 참 먹성이 좀 있는 애인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저는 유튜브 가고 제 아내는 성건대고 병원에 갑니다 어쨌든 우리 황곰이 오늘 결과가 좋아서 결과가 좋아서 조만간 수술해서 그 가슴에 있는 유선종양 빨리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곰아 얼마나 배가 고픈데 이렇게 황곰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어 황곰아 어흠 아 Wonder Die 어흐 귀여워 황곰이 그래도 참 차물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안 좋아도 지금 가만히 있네요 네 출처장 Xi 하고 유튜브 더 énorm